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여 첫째도 대머리 둘째도 대머리 셋째넷째도 대머리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건 이길 수 없어 도박 쳐야 돼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지? 저희를 제발 받아주세요 거절합니다 제발 받으십쇼 거절합니다 아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임마 한편 그 시간 인간들의 기지 짜잔 나비족이 됐어요 신략 셋이다 발사 가자 이런 약에 빠진 녀석들 같은 일하곤 도박 쳐서 소용없어 신략 개시 목표는 나비족의 몰살 고래야 우리들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 고래를 지구에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친구야 인간을 막아야 된다고 고래 발사 나이스샷 여기에서 니놈을 확실하게 없애주마 이런 이런 아들 니가 여기 왜 있어 그만 내가 졌어 그만 그만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 거야 짜잔 고맙습니다 괜찮다 고맙습니다 진 отправ 아니면 agers